미안해 삼성. 한국 최고의 수출품은 신태용이야. 우리 축구팬들이 지어낸 국뽕성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인도네시아 축구팬들이 만든 문구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 삼성도 누를 정도로 인도네시아에서 신태용의 인기는 어마어마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재계약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현지 축구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를 눈치챈 중국이 신태용 감독에게 역대급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여차하면 폭동이라도 날 수 있을 정도로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대로 신태용 감독을 놓치면 그가 박살낸 베트남 대표팀과 같은 골이 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맡은 이래 인도네시아 축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피파 랭킹만 봐도 그가 부임할 무렵에는 173위였던 게 현재는 142위로 30계단도 넘게 올랐는데요.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축구의 수건이었던 아시안컵 16강 진출을 이뤄낸 게 가장 큰 업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당시 베트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걸 바탕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하자 인도네시아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온 호텔이 들썩거릴 정도로 신이 난 선수들이 신태용 감독의 방에까지 쳐들어가 그를 텁치며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영상은 지금 봐도 참으로 인상적이네요. 거기에 지난달 월드컵 예선에서 베트남을 상대로 두 번 모두 이기면서 아시안컵 대회 승리와 16강 진출이 단순 행운이 아니었다는 것까지 입증했지요. 업적만 놓고 보면 인도네시아 축구에 있어서 신태용 감독은 베트남 축구에 있어서의 박항서 감독과 같은 위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태용 감독 본인도 최근 축구 예능 뭉쳐야 찬다에 출연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31만명으로 국내 축구인 중에서는 손흥민 다음으로 많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저 팔로워들 중 상당수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란 걸 생각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신태용이 국민적 영웅이라는 게 절대 과장이 아님이 느껴집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신태용 감독 간의 계약이 올해 6월을 끝으로 만료된다는 건데요. 보통은 반년 정도가 남게 된 시점에는 재계약을 제시하거나 그 시점을 지나더라도 뛰어난 성과를 냈다면 바로 재계약을 제시하는 게 일반적이란 걸 생각하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신태용 감독의 경우는 이미 1월에 아시안컵 16강 진출이라는 모두가 인정할 만한 성과를 냈음에도 말이지요.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페트남 축구협회가 그랬던 것처럼 신태용 감독 대신 유럽 감독을 안치려는 거 아니냐는 루머도 나돌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안감에 의한 뜬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보일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신태용 감독 부임 초기부터 그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들을 해왔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6월 방역 문제를 생각해 한국에서 훈련을 하려고 했던 신태용 감독에게 인도네시아로 돌아와서 훈련하라고 한 게 대표적입니다. 인도네시아 1일 확진자가 천명이 넘어 누적 확진자 수가 동남아 1일을 하게 생긴 상황이라 선수 안전을 생각해 취했던 조치임에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러라고 한 건데요. 신태용 감독은 이미 이와 관련해 당시 국내 언론을 통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유능에서 축구팬들에게도 인기가 많던 기존 축구협회 회장을 갑자기 자르거나 협회에서 쓰라고 한 코치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만뒀는데 두 달 뒤 난데없이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에 부임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는데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하고 신태용 감독을 달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누가 봐도 어이가 없을 성적을 요구했습니다. 그해 10월에 열린 아시아 U19 챔피언십에서 4강 이상에 들고 스즈키컵에서 우승하고 2021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U20 월드컵에서 8강 나아가 4강에 오르라고 한 건데요. 당시 피파랭킹 100위는커녕 150위에도 못들던 인도네시아로서는 가당치도 않았던 목표였습니다. 이에 신태용 감독도 인도네시아 피파랭킹이 몇 위인지 아냐 173위다라며 요구사항이 과하다고 했지만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 불쾌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말도 안되는 걸 하라고 요구한 주제에 신태용 감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굴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먼저 목표로 설정했던 U20 월드컵은 참가국 중 하나였던 이스라엘의 가자치구 탄압을 이유로 이스라엘을 보이콧하다 아르헨티나에 캐채권을 내줬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는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로서는 충분히 항의할 수 있었던 데다 정치적 종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기에 이에 못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감안해도 협회의 요구에 어떻게든 부응하려고 U20 월드컵을 준비해왔던 신태용 감독으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진짜 큰 문제는 신태용 감독이 아시안컵 16강과 페트남 상대 3연승을 이룬 지금도 이런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의 태도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신태용 감독과 재계약에 적극적이지 않은 건 이달에 있을 U23 아시안컵 8강 안에만 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어서라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럴만한 이유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황을 자세히 보면 앞서 말한 요구들보다도 더 황당한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U23 아시안컵 8강에 올라가려면 조 2위에 올라야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카타르 호주 요르단과 같은 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장 호주만 봐도 이번 아시안컵 대 인도네시아를 4대0으로 완파했고 카타르는 결승전까지 올랐던 팀입니다. 그나마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는 요르단도 인도네시아보다는 객관적 전력이 우위지요.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이런데 8강 가면 어차피 자동 계약 연장이니 재계약을 미루겠다는 건 사실상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소리지요. 그러니 이미 신태용 말고 유럽인 감독을 안 치려고 비법을 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축구팬들은 자국 대표팀이 박항서 감독 대신 필립 트루시에 감독을 안 쳤다 몰락한 페트남과 같은 처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23 아시안컵 8강에 오르면 계약을 연장해 주겠다는 협회를 향해 박항서 감독을 내치고 트루시에를 데려온 페트남을 바란 감독 교체의 부작용이다. 이처럼 자기 수준을 모르고 감독 교체하는 것은 수직 낙하로 이어진다. 페트남처럼 되고 싶냐? 유23 아시안컵과 무관하게 무조건 신태용 감독을 지켜야 한다며 핏대를 세우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축구팬들이 이렇게 신태용 감독을 사수하려고 하는 건 단순히 성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태용 감독이 부임하면서 대표팀 체질을 완전히 개선해서 지우. 그는 감독 부임 후 훈련에 10분에서 15분 지각하는 건 기본의 코어 등 근육 훈련은 제대로 하지도 않던 선수들에게 분 단위로 짜여진 훈련 스케줄을 짜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주식인 튀김 위주라 너무 기름졌던 식단도 소고기와 탁고기 위주의 단백질 식단으로 바꿨고요. 이뿐만 아니라 전력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피가 흐르는 외국인 선수들도 적극 귀화시켰습니다. 그 덕에 과거 기성룡과 함께 스완지에서 뛰어 우리 축구팬에게도 익숙한 조르디 아맛을 비롯해 각각 네덜란드 리그와 벨기에 리그에서 주전인 톰 헤이 샌디 웰시 등 기존에는 상상도 못했던 스쿼드를 갖출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들과 함께 대표팀에 들어온 수비수 제이 이즈스는 소속팀인 베네치아가 세리에 배에서 현재 3위라 잘하면 여름부터는 세리에 아에서 뛸 수도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 덕에 인도네시아는 머지않아 유럽 빅리그 주전 선수도 있는 대표팀이 될 수 있게 된 셈이지요. 이렇게 신태용 감독은 대표팀을 전면 개혁하면서도 이슬람교회 안식일인 금요일에는 선수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고 경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간섭하지 않는 등 문화적인 부분은 존중했습니다. 유이십 월드컵이 스포츠와 무관한 정치 종교적 이유로 취소됐을 때도 감독을 때려치지 않았던 것 또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인도네시아인들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을 이해해서인 걸로 볼 수 있는데요. 거기다 신태용 감독은 코로나로 인도네시아가 고통받을 때 성금 2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부임 초기부터 인도네시아 사회에 공헌해 왔습니다. 그랬던 신태용 감독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 떠나가게 하려고 하니 인도네시아 축구팬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요.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축구팬들이 경악할 소식이 또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알렉산더르 얀코비치 감독을 해임한 중국축구협회가 신태용 감독에게 인도네시아 대표팀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대표팀 감독을 제안했다는 건데요. 베트남 상대로 지난달 월드컵 예선에서 전승한 덕에 현재 연봉의 2배인 하나로 최대 20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베트남 언론인 봉다플러스를 통해 나왔습니다. 이는 중국축구협회 측에서 새 대표팀 감독의 연봉으로 제시한 액수와 거의 일치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축구팬들은 아시안컵 16강 갔을 때 진작에 재계약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U23 아시안컵 결과와는 무관하게 당장 재계약을 추진하라. 좋은 감독은 중국에 내주고 우린 트루시에처럼 이름값만 있는 감독 쓰려는 것이냐는 등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태용 감독 재계약 여부를 둘러싸고 인도네시아 축구계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신태용 감독의 계약 연장 여부가 달린 U23 아시안컵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 대회 결과가 어떻게 되든 확실한 건 인도네시아 축구팬들은 신태용 감독을 응원할 거고 그의 선택을 존중할 거라는 겁니다. 저희도 신태용 감독의 앞길이 꽃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